082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옵트론택입니다. 옵트론택은 동산은 광학 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9년 5월 26일에 설립 유리기반 광학 부품 전문 기업임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용 필터와 디지털 카메라 cctv 및 전장용으로 사용되는 광학 렌즈 및 렌즈 모듈 모바일용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사용되는 가변조리개 등을 제조해 판매함 경상남도 창원 본사와 대전 사업장 그리고 중국 천진 및 동관 베트남의 해외 사업장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이동통신기기의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용 필터와 각종 카메라에 사용되는 광학 렌즈 렌즈 모듈 광피검용 필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적외선 파장에 관련한 광학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2015년 세계 최초로 블랙마스깅 블랙매스깅 필름 필터 양산에 성공하여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음 대시 중국 홍콩 베트남 소재의 해외법인과 투자업체인 한국의 TRS 알파원인베스트먼트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광학 렌즈 및 모듈 판매 호조와 이미지 센서용 필터 수주 증가에도 광피검용 필터 부자대 등의 판매 감소로 전년 수준의 매출 정체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인권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자동차 생산 증가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차량용 렌즈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 지연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9일 10시 6분 기준 장중 옵트론텍의 시가 총액은 73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옵트론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43위입니다. 옵트론텍의 상장 주식 수는 2448만 3945주입니다. 옵트론텍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옵트론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0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0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8배 13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3.00이며 목표주가는 3,7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원, 마이너스 50억원, 마이너스 489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8억원, 마이너스 26억원, 마이너스 783억원입니다. 옵트론택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93번지 73%이고 유보율은 218.10%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7.252입니다.